한번 보십시오. 좋았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북구에 사시는 분들 4,586명 중에서 우리에서 보면 직원 선발해서 상을 드렸고 이의 없습니다. 경제사력위원장으로부터는 2014년도 2015년도 황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에다. 예산은 일방진 특별력에 모두 흥건한 개나이집니다. 재심사하는 분은 구결대여성을 선포합니다. 준비하시고, 참을 하셔서. 이제 옷을 다 빼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아마 시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 같네요. 공고 작업을 하고 준비하십니까. 존재하는 나는. 이게 한 20%까지의. 과도공인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쉽죠. 뭐 한저만 하면. 주에서 알고 왔습니다. 혹시 이야기 도중에 혹시 질문할게 있나 그죠 있잖아요